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기회소득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제가 문화의 수위를 생각하게 됐습니다. 기회소득. 기회소득이란 무엇일까요?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은 모두 부족하고 불평등한 기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. 경기도는 앞으로 사회적 약자, 경제, 교육, 문화 등 도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더 많고 더 고르고 더 나은 기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바로 기회소득의 시작입니다. 예를 들어 예술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예술가의 작품이 큰 빛을 보지 못하고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지 못하면 이 예술가는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결국 예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지속할 수 없게 되는 거죠. 기회소득은 그 사회적 가치를 보상해 줌으로써 가치 창출을 지속하게 하고 전문화, 직업화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. 일회성 지원이 아닌 다음 기회를 위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보전! 기회소득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적 가치가 이 세상을 또 얼마나 변하게 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